정권 비리 수사를 앞장서서 막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형 대형 부패사건과 관련한 여건의 유력한 대선주자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해왔는데 이제서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팀 늑장 구성도 모자라서 수사팀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서 정권 맞춤형 면제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고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사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건 뭉개기 의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침묵으로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는 정광석하처럼 달려들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연장을 깨안은 여당 유력주자와 관련한 의혹에는 정권 눈치만 보며 이제까지 모르세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권력 비리 수사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조국 일과의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번번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담당한 검사들은 모두 보복 인사로 자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그 불법성이 유죄로 인정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터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힌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정권 연장을 이뤄내야 하는 민주당은 하나같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받아들였던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결단처럼 민주당도 진실 규명을 위해 대장동 게이터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대장동 게이터의 주택